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소동민 선수의 토트넘 마우스포가 7시의 플레이메이커 하킴 지혜의 선수의 이적과 연관되어 있고 1티어 기자인 게리 제이콥에 의하면 하킴 지혜의 선수가 토트넘 마우스포에게 요고포를 넣었을 정도로 현재 적극적으로 이적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하킴 지혜의 선수는 1993년생 모로코 국적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2016년 AFC 아약스에 입단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축구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아약스에서 4년 동안 통산, 165경기 출전, 49골 81도음을 기록 그야말로 네덜란드 무대를 씹어먹어버리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2020년 잉글랜드의 강호 첼시로 이적해 현재까지 잉글랜드 무대에서 계속해서 뛰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킴 지혜의 선수는 첼시에서 지난 2년 동안 통산, 84경기 출전, 14골 10도음을 기록 아약스 시절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임팩트를 보인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메이슨 마운트, 카이 하베르츠 등 쟁쟁한 젊은 선수들에게 주전 경쟁에서 다소 밀려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킴 지혜의 선수는 워낙에 특출난 센스와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정말 매지션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토트넘 마우스포가 답답한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하킴 지혜의 선수를 투입시켜 지혜의 선수의 왼발로부터 뭔가가 시작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영국의 풋볼 런던에 의하면 현재 첼시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하킴 지혜의 선수가 이적을 도모하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마우스포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킴 지혜의는 최근 이적 시향에 거론되고 있으며 이적 시향에서의 승부가 종료되기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안토니오 콘테는 이미 누군가가 떠나면 다른 사람이 와야 한다는 그의 이적 계획을 매우 분명히 했다. 이것은 하킴 지혜의가 런던을 가로질러 이적을 하게 된다면 그가 이적을 대체하는 경우에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브리안일 같은 선수가 계속해서 이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킴 지혜의의 토트넘 이적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29세의 이 선수는 이번 시즌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3경기 중 1경기에만 출전했고 토마스 투엘 감독은 수비적인 옵션을 선호한다. 이것은 하킴 지혜의의 이적 소문을 불러일으켰고 토트넘 마우스포와 아약스가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전 스포츠 선수 라파엘 반도바르트는 이전에 이 공격형 리드필러가 그의 예전 소속팀으로 이적하는 것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왔다. 나는 하킴 지혜의가 현재 토트넘 마우스포 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고 믿는다. 그와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있으면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손흥민이 공을 받기 위해 내려올 필요가 없으며 해리케인도 스트라이커로서 전망 포지션에서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볼을 배급할 수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 콘테 감독은 대한 쿠르셉스키, 루카스 모우라, 히샬리손 같은 다른 공격 옵션들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더 강화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킴 지혜는 현재 평가받는 몸값이 2,530만 파운드, 하나 약 370억 원 정도임으로 런던 라이벌 클럽에게 하킴 지혜을 팔도록 첼시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스포츠에게는 큰 비용이 아닐 것이다. 대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약스는 지혜와 임대계약을 맺기를 원했고 첼시는 이적이 영구적이기를 바란다고 한다. 만약 토트넘 아스포가 29세의 선수를 선택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콘테 감독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포가 첼시의 플레이메이커 하킴 지혜 선수의 이적과 연관되어 있으며 지혜 선수의 친정팀인 아약스도 현재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더 타임즈의 1티어 기자인 게리 제이콥 또한 하킴 지혜가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 토트넘 아스포의 역 제안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포와의 이적에 연관되어 있는 선수라는 점은 어쨌든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현재 새로운 공격형 미드필더의 영입을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고 제임스 메디슨, 니콜로, 자니올로를 거쳐 가장 최근에는 루슬란 말리노프스키 선수의 이적설과 강력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말리노프스키 선수의 경우 토트넘 아스포에서 임대로만 영입을 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적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말리노프스키 선수의 경우에는 플레이메이커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리노프스키 선수보다는 훨씬 더 검증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하킴 지혜의 선수의 영입을 노리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분명 더 좋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 아스포가 어떤 새로운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